삼성전자 부수장 이렇게 해서 2019년 11월 16일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기업도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나 사회의 변화로부터 성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 문제였을 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계속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언젠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삼성 내부의 노조 결성을 옳은가 아닌가라는 강의의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한국사회 분위기를 보면 결성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삼성의 노조 결성입니다. 2019년 11월 16일날 삼성전자노동조합이 출범 이래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속속 노조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2월 3일에는 삼성하재 노조가 결성됐고 이어서 곧바로 삼성디스프레이에도 곧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상급단체 소속 노조가 생겨난 삼성계열사는 모두 12군데입니다. 전체 계열사 61곳 가운데서 12군데는 약 20% 정도의 노조가 상급단체 소속된 노조를 갖고 있다. 최근 석달세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디스프레이 등의 상급단체 소속 노조가 들었을 정도로 노동조합 조직 확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삼성은 여전히 12군데 계열사 노동조합 가운데서 민노총 산하가 6군데 한노총 산하가 3군데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아주 특별한 특징은 직원들이 노조조직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계열사의 노동조합들의 애를 먹고 있는 것은 가입자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출범한 민노총 산하의 삼성물산 과거의 에브랜드 노조조합은 여전히 한자리수고 한국노총 소속은 20명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리조트 부분 전체 직원은 1326명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노조 가입률은 2%가 최대지 않습니다. 삼성계열사 12개의 노조 가운데서 가입률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은 1938년 창사 이래로 일관되게 무노조 경영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삼성노조의 앞날입니다. 삼성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대기업들이 겪어왔던 만성적인 파워가 노사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 같은 노조 리스크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삼성이 예외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노사 리스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밝은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우려를 다합니다.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은 한국의 강성노조가 만들어낸 고비용 저효율의 문화이다. 노조가 없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경쟁업자들과 달리 삼성이 노조 리스크에 휩싸이면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1월 20일 날 매일경제에 기구한 제목 삼성, 맞수, 인텔의 무노조 때리기 없다는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삼성과 인텔의 공통점인 무노조 경쟁이다. 반도체는 기술이 빨리 변하고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과 통합성이 그 생명이다. 삼성의 경쟁력은 연구와 생산의 유기적 통합에 의해서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역량에 있다. 인텔의 경쟁력도 비슷하다. 최장수 최고 경쟁자 앤디 글로버는 개발과 대량 생산의 속도전으로 경영학계의 교본으로 만들어냈다. 무노조 경쟁은 두 회사의 경쟁력의 결정적 요건이었다. 투자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업 배치 등을 노조와 미리 상의하고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유연성과 스피드가 모두 손상받을 수밖에 없다. 헤비 과정에서 핵심 경쟁력 관계는 정부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텔이나 삼성이 모두 다 노조가 없는 대신에 근로자들에게 최고 해설한 자긍심과 업계의 최고 대우로서 보다해줬다.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범죄로 규정하여 파괴하고 있다.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노조의 앞날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론을 동원하게 되면 삼성이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다른 대기업들이 겪었던 노사 갈등으로부터 예외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업호 개별기업별로조를 상금노동단체에 속하도록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상금노동단체에 가입되게 되면 노동조합은 개별기업 이슈보다도 기업 외적인 이슈들인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금노동단체에서 장악된 기업노조는 의식화된 소수의 정치를 갖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의해서 장악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결국은 경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삼성 또한 다른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경험과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또한 노조가 일단 힘을 받게 시작하면 다른 대기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삼성이 달랐던 것처럼 삼성 노조의 결승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노조가 장기적 발전이나 상생협력 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것은 삼성이 뛰어난 회사에서 조금 더 좋은 회사 조금 더 나은 회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평범한 회사로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 방식대로 해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어코 모두를 다 똑같은 틀에 넣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고교도 모든 것을 다 차별화된 것을 없애버리고 다 일반고를 향해서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 정도는 문호조 경영을 한번 시험적으로 내버려 두는 그런 사회적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한국인의 속성상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적용시키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